안녕하세요. 이번에 유부갓 세상편한 정보방기사 산업기사 자격취득을 위한 원격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지금 책으로 나와있는 정보방기사 책에 대한 보충강의이고요. 주요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강의니까 책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본 책은 기존에 많이 나와있는 정보방기사나 산업기사 책과는 좀 차별적이 있습니다. 그 차별적은 뭐냐면 중요한게 이론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특히 초보자분들이나 정보방에는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네가지 전략으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펑셔널리티, 에큐레이티, 스피드, 키칭, 총 패스트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책은 여러분들의 자격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펑셔널리티는 자격취득에 꼭 필요한 필수 이론 지식을 기반으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2019년부터 개정된 정보방기사 필기 출제 기준을 100% 반영을 했고 최신 기출문제 유형을 잘 발굴을 해서 모의고사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피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맨 끝에 다 학습을 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초단기 정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바로 바이탈 키워드라는 부분으로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자이자 지금 현재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부 관련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부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1회 합격자이고 ISMS-P라든지, ISMS 인증심사원, PIMS, ISO 27,000인, 기타 포렌식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치사나 시습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100%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 이 강의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냐면 기본적으로 책이 기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바이탈 키워드 부분을 뽑아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론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보충으로 보충으로 본 강의는 활용을 하시고 메인 학습은 교재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그 바이탈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다 압축을 해서 그 내용들을 차시별로 나눴는데 총 3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강을 따라서 바이탈 키워드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책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벨커델트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 제1강 유브갓 세상 편안 정보반 기사 산업기사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제1장 시스템 보안 제1장 시스템 일반에 대한 내용 중에서 바이탈 키워드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폰노이만 하버드 CPU 구성요소 주요 레지스터 디스크 스케줄링 이 4가지 키워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노이만 아키텍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노이만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특정 지점부터 실행 가능하고 중요한 내용이 명령어와 데이터의 구분이 없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그리고 CPU와 메모리 사이에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가 필요하고 대다수 현재 인텔 계열의 컴퓨터 CPU들은 이 폰노이만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다 개발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하버드 아키텍처 하버드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명령어와 데이터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 접근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특수 목적의 컴퓨터에만 하버드 아키텍처는 적용되어 있고 그래서 인베디디디나 아니면 소형 프로세서 CPU에 이런 하버드 아키텍처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CPU 구성요소 CPU 구성요소에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 버스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연산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측연산, 논리연산, 시프트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어장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부터 읽은 메모리에서부터 읽은 명령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장치로 이 제어장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RISC, 리스크 방식과 이거는 CISC, 바로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RISC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현재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고 CISC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프레임 기반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레지스터로 연산 제어장치에서 실행 중인 여러 값들을, 중간 값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장소인데 이 레지스터는 정보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메모리 해킹을 통해서 많은 공격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메모리 해킹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값들이 바로 이 레지스터를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는 내용이나 이해를 잘 하셔야지 메모리 해킹에 대한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학습은 추후에 나오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버스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나 전원을 정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통 정성로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 버스가 있고 외부 버스가 있습니다. 내부 버스는 CPU 내부에서 있는 거고 외부 버스는 CPU 외부 예를 들면 CPU와 메모리 이런 식의 CPU와 외부 장치 간의 전속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외부 버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주요 레지스터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교재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시험에 출제되어 있는 레지스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PC, IR, MIR, MBR, IOAR, IOBR 교재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PC는 프로그램 개수기, IR은 명령 레지스터, MAR은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에 있는 쓰기 위한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레지스터고 MBR 같은 경우에는 버퍼, 메모리부터 읽어온 데이터나 메모리에 써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바로 MBR입니다. 그래서 MBR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의 데이터 값들이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주소 레지스터인 IOAR,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 다음 입출력 버퍼 레지스터인 IO버퍼 레지스터, BR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6가지 레지스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디스크 스케줄링 디스크 스케줄링은 총 교재에서 보시는 것 같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고,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한 이 내용은 사실상 이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피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시기도 준비를 하시지만 우선 1차적으로 피기 시험에 주로 이제 요란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그 각각의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이거 갖다가 그 각각의 스케줄링을 제가 글로써 그 학습하신 분들이 이걸 내가 컴퓨터 아키텍처로 그 정도 수준으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아셔도 정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책은 구성되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기본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FCFS 요청한 순서대로 처리되는 방식이 있고 SSTPF 같은 경우에는 Shortest Seek Time First 현재 디스크 헤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실린더의 요청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캔 방식은 디스크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이동하면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N단계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스캔 방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캔 스케줄링과 같이 진행 방향상의 요청은 서비스는 하지만 진행 중에 새로이 추가된 요청은 서비스하지 않고 다음 진행 시에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스캔 방식이 있습니다. C스캔 방식은 디스크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마지막 실린더에 도착하면 시작점으로 되돌아내 다시 스캔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LTF, SLTF 같은 경우에는 회전 지연 시간도 최적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SM 방어 방식, 마지막으로 SM 방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탐색 시간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회전 지연 시간도 최적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 방어 같은 경우에는 항공 예약 시스템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 설명드린 이 네 가지 키워드는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에 대한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의아하실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보보안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이러한 장치들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장치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거나 방어하는 그러한 쪽의 분야입니다. 그러다보니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보보안 기사 시험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몇 차시 동안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재에서도 다루고 책에서도 다루고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인 개념만 잘 숙지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학습하시면 이제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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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